안녕하세요 랩타이아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골리앗 골리앗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모르실 텐데 아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골리앗을 키울 때 탈피 부전이나 아니면 탈피할 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많이 죽는 이유가 있어요 핑크토 다음으로 키우기 어려운 종이죠? 어렵다는 거는 잘 죽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핑크토가 1위라 그러면 골리앗은 1위에요 잘 죽지 않더라도 다리 부절내거나 다리가 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타란툴라 중에 하나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골리앗에서 잘 모르고 사육 방법을 다른 타란툴라와 같이 사육 방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세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저렴한 적재형 케이지를 준비했어요 적재형 케이지를 준비했고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피클통에 구멍 뚫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옆에 환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못해요 왜 완벽하지 않은 적재형을 보급형으로 선택을 했느냐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환기보다 습도가 중요해요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물이죠 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의 차이로 탈피 부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골리앗은 바닥이 축축하게 만들어서 습도가 많이 높게 해 놓아야지 애들이 탈피를 안전하게 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바닥지를 충분히 적셔서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바닥지 세팅은 3분의 1에서 반 정도 깔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육을 하시면 보통 골리앗이 탈피 부절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 여기 세트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따로 물그릇을 구비해서 물그릇을 넣어 주시면 더 안전해요 쉽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하시는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요 이 바닥지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바닥지에 물을 적셔놔도 바닥지에 물을 먹지 않는 시기가 존재해요 깨끗하게 관리했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럴 경우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그릇이 존재하면 애들이 물을 충분히 먹고 바닥은 젖어 있으니까 오염됐지만 습도는 높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탈피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여기서 바닥지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 보통 주기를 한 달 주기 피아제일 경우입니다 피아제일 경우 한 달 주기로 갈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코호스는 추천하지 않아요 얘네들한테 가장 젖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바닥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코호스, 일반 에코호스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피트모스, 코코피트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 사용을 지향하고요 그리고 제가 권장하는 거는 피아제일을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트란토라를 키울 수 있어요 죽이지 않고요 세트물에는 적재형 케이지가 종류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정사각하고 그 다음에 중자를 선택한 이유는 사이즈가 유채 때 키우기 적당한 크기 컸을 때 최대로 키울 수 있는 중자, 대자랑 그 다음에 적재형 소를 뺀 이유 적재형 소를 뺀 이유는 중간 단계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어서 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시고 있는 거가 사이즈가 어정쩡하다 그럴 때는 그 사이즈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적재형을 따로 사이즈 원하시는 사이즈를 사셔서 피아제 하나만 있으면 똑같이 세팅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육하실 수 있습니다 세팅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 정사각, 적재형의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에코호스, 저희가 사용하는 피아제 있죠? 피아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 트란토라를 키우는데 적정한 바닷채가 어떤 게 있나요? 사용하기 괜찮은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런데 중가에 피아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바닷채는 반 정도, 반에서 3분의 1 정도 부어주시고 물을 부어줍니다 물 얼마큼 부는지 헷갈리시죠? 그냥 부으세요 부어서 다 젖어들면 지금 물이 차박차박 거려요 이 차박차박 거리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물을 물만 따라줍니다 다 따라주고 나서 바닷채를 한 번 더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아크릴 유모 여기 비닐지가 덮어있으니까 비닐지를 빼서 비닐지를 벗겨내시면 돼요 비닐지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닐지 벗기셔도 되고 그냥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세팅이 끝입니다 골리아스, 콜리안 유체를 이 안에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으면 끝! 이 상태로 사육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바닥재에만 적셔서 물을 공급하는데요 수분 공급을 하죠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 물 그릇을 하나 더 넣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바닥재의 수분보다 물 끝에 물이 좀 더 깨끗하겠죠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 그릇을 하나 추가해 주시는 거랑 그리고 시간이 3, 4일에서 일주일 관리를 할 때 바닥재가 조금 말랐다 지금 보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젖어져 있어야 되는데 말랐다 싶을 때 물 그릇 쪽에 물을 부어서 넘치게 해서 바닥재를 적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요 골리아스는 털을 많이 털어요 털을 많이 털는데 털이 조금 강하다 그랬죠 그럴 때 얘네들 밥을 줄 때 이렇게 키뚜라미를 살아있는 채로 뚜껑을 열자마자 넣고 닫아 버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사냥을 하면 괜찮고 바로 사냥을 안 한다 그러면 머리를 까직 눌러서 열자마자 넣고 닫으시면 어차피 위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털이 밖으로 많이 나오지 못해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 배송용 미니어 이 적재용 미니어 왜 세트에 묶지 않았느냐 골리아스 유채 때부터 사이즈가 많이 커요 일반적이지 않고 얘는 골리아스는 아닙니다 골리아스는 아니고요 팜포스몰이고요 비교하려고 보내드린 건데 음 골리아스 같은 경우 여기 사육장에서 한두 번 탈피만 해도 사이즈가 오 이 통이 너무 적은데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골리아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두 번만 탈피해도 이렇게 사이즈가 훅훅 커져요 금방 빨리 큰다는 거죠 엄청 빨리 커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육장 정상하게 유채 때부터 처음 스파에서 유채가 된 상태의 유채 때부터 키우셔도 무방하고요 사육장이 큰 게 아니고요 그냥 키우셔도 돼요 여기서 키우셔서 최소 네 번 다섯 번 까지 키우셔서 탈피를 하고 나서 거기서 다음 사육장 중이나 이런 곳에 옮겨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닥재를 많이 적시면 일반 배해성을 잘못하면 탈피할 때 몸이 젖거나 이래서 죽기도 하던데 너무 많이 적신 거 아닌가요? 네 많이 적시면 다른 배해성들은 큰일 나고요 골리암튼 일반 배해성처럼 키우면 큰일 나요 반대가 되겠죠 지금 보십시오 탈피하기 전에 얇은 거미막을 바닥에 깔아요 얘네들이요 이렇게 깔아서 몸이 젖지 않게 스스로 거미질로 보호를 하고 나서 탈피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골리앗은 건조하게 키우면 안 되나요? 일반 탈안툴라 배해성처럼 키우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이 골리앗이 많이 죽는 이유 탈피 부전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그게 바로 건조하게 사육을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건조하다고 해서 완전 건조가 아니라 많은 습기가 있지 않는 건조함이요 일반적인 배해성처럼 일부만 적셔서 습도가 유지될 정도로 건조하게만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골리앗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애들이 탈피를 잘 못하고 습도 때문에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분이 부족한 것도 한몫하죠 그거는 물그릇이고요 그리고 또 해놓고 바닥재를 일반 배해성처럼 키웠는데도 탈피 부절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탈피하다가 죽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키우기가 조금 거시기 한 이유고요 그래서 건조하게 키울 수는 있지만 물그릇에 물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재 유채 때는 무조건 세트처럼 적셔놓고 키우셔야 돼요 성체가 됐을 때도 준성체가 됐을 때도 바닥이 마른 상태가 된 경우 얘네들이 탈피하다가 부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골리앗 키우실 때 문제가 많죠 골리앗 처음 키우신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죽이지 않고 탈피 부절 없이 잘 키울 수 있길 바라며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